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피플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명입니다. 둘 다 마스크를 썼어요. 대체 누구야? 하실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여기 힌트,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마크가 써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입니다. 기사같이 볼까요? 라임 주범 김봉현, 세 번째 탈주 계획하다? 들통이 났습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그동안 세 번째라고 지금 나와 있죠. 1차, 2차 두 번이나 이미 탈주를 했었습니다. 두 번 탈주 언제 했느냐? 2019년 12월에 영장실질심사,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그런 심사죠. 그런데 법원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5개월간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결국 붙잡혔는데 붙잡혀서 기소가 됐죠. 그리고 지난해 11월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에 전자장치도 했는데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를 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화성의 뭐 아파트에서 순순히 붙잡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도망쳤다가 붙잡혔는데 또 지금은 구속 상태입니다. 구치소에 있죠. 구치소에 있는데 검찰 출정 때 탈옥 계획을 세웠다. 저희 기사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아니 구속이 돼 있는데 대체 어떻게 나오겠다는 거야? 탈옥 하겠다는 거야? 라는 생각인 건데 이겁니다. 당초 김 씨는 검찰이 조사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차량을 이용해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 조사 때 그리고 또 검찰은 김 씨가 검찰 출정이 아니라 법정 출석 때 재판받으러 법원에 올 때 탈주 계획을 세운 정황을 추가로 포착을 했다.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잠깐 잠깐 재판받으러 조사받으러 나갈 때 이때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속이 돼 있는데 그때 잠깐 막 뛰어서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느냐. 누군가 도와줬다는 얘기죠. 친누나가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김봉현이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한테 나 좀 도와줘. 나 나가면 20억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밖에 있는 친누나, 밖에 있는 친누나가 그럼 이 수감자의 지인한테 착수금 명목으로 일단 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3차 계획이 지금 들통이 났고 결국 탈주를 못했다라는 건데 이게, 김병민 최고님, 사실 이게 영화에서 본 내용이에요. 막 1차, 2차 탈옥하고 3차 탈옥하고 이런 얘기인데 20억을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돈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단군 이래 거의 최대 사기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서민들의 고혈과 같이 정말 그 피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자산을 축적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이 30년이 선고가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대로 구치소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경우 본인 평생에서 나오기가 힘든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극단적인 판단들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도주랑은 아예 상황이 다르죠. 그때 불구속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도주를 한 거지만 지금은 아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을 할 때 법정에 소란을 일으키고 또 오히려 교도감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이것들을 여러 사람과 공모해서 탈옥을 완전히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검찰이 김봉현 씨가 면해왔던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포착했다는 건데 혹시 모를 상황 속에서 만약에 무방비 사태를 있었다가 이런 일이 현실화되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기본적인 신뢰가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검찰이 빠르게 잘 포착해서 이런 일들을 막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두 번 다시 꿈꾸지 못할 정도의 엄격한 사법 정의를 반드시 구현하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엄격한 사법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3차 계획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여기 볼까요? 검찰은 김 씨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고법으로 호송할 때 교도관은 30여 명의 개호 인력을 동원을 했고 이들은 칼에 의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검장갑, 팔 보호대를 착용을 했다. 법원에 나와서도 재판부가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한테는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법정에 설치된 CCTV 그리고 보안관리인들이 몸에 착용한 캠코더로 김 씨가 재판받는 장면을 될 일이 촬영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탈주는 없다라는 거죠. hinевич Marian 김 씨 김 씨 손화 김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